블루베리를 꼭 먹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,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특유의 푸른색을 띄게 됩니다. 이러한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며 심장병, 암, 신경태행성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 번째, 블루베리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와 식물화학물질은 뇌 건강과 인지,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. 이는 어르신들의 기억력, 학습능력 및 인지,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 번째, 블루베리는 식이섬유, 특히 수용성 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도와줍니다.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은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가져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도와줍니다. 편드폴리의 포리페놀은 خ점원의 성장보다는 사망입니다. 감사합니다.